오늘 읽은 분문을 바로 위에 보면 3절 말씀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겸손한 자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어떤 도덕적인 미덕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가난한 사람들 또 보잘것 없는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늘 높은 사람들에게 억눌리고 고통당하던 사람들 그래도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큰 욕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크게 히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살면서 불악을 이루어서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그곳이 얼마나 깊은 산골인지 6.25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났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저 평범하게 감자 농사 짓고 옥수수 농사 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군인들이 북한군 국군들이 들이닥쳐서 총뿌리를 겨누어도 총 보고도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저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자들 랩란츠들의 이미지가 바로 그러한 이미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자들은 그들이 무슨 영적으로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흠이 없기 때문에 남겨지는 의인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세상의 왕들이나 권세 잡은 자들이 관심조차 둘 필요 없이 너무 낮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보잘것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남겨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의 군대들이 쳐들어와도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는 제국 군대의 눈에도 별로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이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면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바니아는 환상 중에 그런 남은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스바니아가 유대 땅이 아니라 유대 땅의 동서남북에 맞대어 있는 다른 세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네 방향으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처음에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 기준에서 서쪽에 위치한 지중해 바닷가에 위치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4절 말씀 보면 가사가 버림을 당하며 그런데 지금 한참 전쟁으로 시끄러운 가사 지역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스글론이며 아스도지며 에그론이며 모두 블레셋 쪽 속의 5대 도시에 해당하는 거기에 속하는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바벨론이나 니누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도시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고대 도시에 꽤 주변 지역에 유명했던 성읍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큰 성읍들을 완전히 멸하여서 그곳이 폐화가 되도록 만들겠다 그곳에 주민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음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을 만한 그림입니다 블레셋의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성읍들이 전부 폐화가 되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하나도 살지 않고 그저 한가로의 양을 치는 목동들만 그곳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목동들, 그 시골 사람들이 봐도 유다의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과거 화려했던 성읍의 폐화에 지금은 잡초만 부상하게 자라고 있는 그곳에 양떼를 이끌고 와서 양떼를 먹이고 또 밤에 해가 떨어지면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들 그곳에 아무 곳에나 들어가서 하룻밤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번에는 동쪽에 위치한 무합과 안본족 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 무합과 안본이 소동과 고무라 같은 폐화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 되는데 왜냐하면 소동과 고무라가 위치했을 것이라고 추천되는 곳이 바로 이 무합족 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해바다 근처 어디지 않았을까 혹은 사해바다에 가라앉은 곳이 아닐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해바다 주변에 보면 소금 기둥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이 이렇게 찔레와 소금 구덩이로 가득한 폐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해바다의 황량한 풍경을 빗대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각자 민족에게 정해주신 마운더리가 있는데 그 경계선들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함부로 침범해서 다른 민족의 땅을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옆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괴롭혀온 그것이 이들의 교만의 죄악인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한껏 높아지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낮추시겠다고 이들을 소동과 고모라처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잊혀지는 족속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남쪽의 구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수는 이디오피아라고 영어성경에는 번역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세상의 남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 제국과 또 그 제국의 수도인 니누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니누에가 현대로 말하면 이 당시로 말하자면 토론토 만큼이나 커다란 대도시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대도시가 황폐해지고 사막같이 메말라지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각종 짐승들이 펠리칸 같은 새들 고슴도치들이나 살고 있는 그런 폐허가 될 것이다 요즘 이렇게 아포칼립스 영화들 세계 종말 이후의 풍경을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유행하는데 그런 영화들의 이미지만큼이나 좀 충격적인 그런 이미지인 것이죠 이들 역시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교만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들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영어에는 I am and there is no one besides me 이렇게 되어집니다 I am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at I am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말입니다 이 니누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부분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I am the lord and there is no other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고 자기들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들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민족의 경계선을 침범하며 제국을 만들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짓밟습니다 그러한 교만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묵상한 자문 16.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교만이 생기면 그 뒤에는 반드시 폐망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참 은밀하게 사람 마음 가운데 침투해 오는 것이어서 스스로 교만해지는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교만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들만 내 안에 교만의 죄가 자라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의 교만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교만은 은밀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시면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나보다 더 버는 사람 나보다 덜 버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급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단체나 교회를 크게 일으켜 주시면 그 사람들은 금방 또 교만해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커진 것처럼 우리들의 열심 때문에 이렇게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내 자신이 이룬 일들로 착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인류의 역사에 어떤 장면을 돌이켜보아도 그 어떤 부도, 명예도, 권세도, 화려한 도시도, 제국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제국도, 큰 도시도 수백 년, 수천 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허물어지고 폐허가 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마치 없었던 것 같은 이름이 되고 맙니다 고대 세계에서나 아수르며, 니뉴외며, 불레세세의 5대 성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유명한 것이지 지금은 아무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 조차 잘 모릅니다 아무리 교회사를 봐도 아무리 힘 있게 일어나는 부흥운동도 어떤 무브먼트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사그러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생명력을 잃고 부패하게 되기가 일수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역동적인 생명력도 로마 제국의 그 부여함 앞에 생명력을 잃게 되었고 종교교회의 그 순전했던 열정들도 불과 100년, 200년 지속되지 못하고 금세 중세 시대에 경직된 제도처럼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 크고 높은 것을 이루려는 우리들의 욕심은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10편 131편에서 10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먹는 아이는 엄마의 품에 달라붙어서 아주 개걸스럽게 엄마 젖을 탐하지만 젖된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젖된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있을 때 무슨 탐욕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원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 품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안겨있는 것 뿐입니다 다른 어떤 욕심 없이 엄마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좋으니까 그 엄마 품에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안겨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뭐 그렇게 큰 일 내 스스로 감당하기도 힘든 기이한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족해하며 그것으로 촉한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바니아 선지자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삶은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높은 자리에 서지 않고 크고 기이한 일을 꿈꾸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의 삶에 성실하고 평범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무슨 화려한 직분이 있지도 않고 무슨 엄청난 재력이 있지도 않아서 세상의 문화의 중심부에서 조금 비껴서 있는 사람들 그저 오늘 하루 주어지는 생명의 만족함이 하나님의 도를 꾸준하게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교회에 비유되는 그런 말씀이라면 결국 교회에 부패한 제도적인 기독교 교회가 쓰러지고 난 후에 남게 되는 남은 자들도 바로 그러한 성도들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패한 이 시대에 제도적 기독교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남게 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크고 기이한 일을 꿈꾸지 않고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돌봐야 할 양떼나 먹이면서 하루하루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어떤 큰 욕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작고 하지만 소중한 의미 있는 진실된 오늘 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지켜내는 사람들 그렇게 소박하고 겸손한 성도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지켜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예언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살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럽고 커다란 비전은 가져야 하겠지만 우리들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욕망에 사로잡히기보다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성실하게 조용히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들 스스로 이스라엘의 남은자들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하루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오늘 이 하루도 진실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